아 예요? 네. 아. 내 강아지처럼 그렇게 잘 안기고 그래요. 어머 너 웃긴다. 드레싱 할 시간. 아이고. 갔다 옵시다. 사실 포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가 안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눈도 못 감는 와중에도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서 사람 손만 가면 그런 걸 했거든요. 안녕. 아기 봐봐. 안녕. 사람이 병을 주고 결국엔 사람을 고쳐준 건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이 아이가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합니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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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자요. 아이고 이뻐라. 아직까지는 어쨌든 치료도 안 끊은 상황이고 또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. 아이고.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? 저도 안 내려가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말이나 하면. 괜찮아요. 괜찮아 괜찮아. 불 안 켤게 안 켤게 탄이가 너무 잘 지내고 너무 밝아서 그냥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었는데 이런 불조차도 아직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우리 불 켜지 말고 그냥 축하하자 불 안 켤게 놀라지 마 하나 둘 셋 박수 박수